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일 10월 달의 첫째 날이자 첫번째 첫 주의 거래일입니다 자 시장 먼저 점검하자면 코스피 마이너스 0.27% 하락 코스닥 안좋다 그랬어요 분명히 마이너스 0.91% 하락입니다 자 시장이 저항받을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할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수급이 완전 이런 시박 이에요 예 이거 이제 유행어죠 그죠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 상방향으로 대한 부분 전부 다 개인이 매수 자 그나마 선물 마이너스 외국인의 4860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한 절반 정도 붙들어 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박살났어요 자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기간 외국인 매도세 해필 9월이 3,4분기 마감되는 날이잖아요 첫째 날부터 패대기 치는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자 여기 120일에 2평선 장을 받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위에서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0일과 240일을 안 깨야 되는데 이 추세로 그대로 밑으로 꼽힌다면 분명히 바이오주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이오주가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빠지면 바이오주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 매도 양대시장 500억 300억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부 풀었습니다 LS산전 손절했어요 한 2% 정도 손절했습니다 LS산전 손절한거 호텔실라에 엎어치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데 현대차 이런 데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죠 포트폴리오 풀었습니다 자 아침에 호텔실라 먹은거 팔아 제끼고 여기 다시 추가 매수 그죠 천원 빠졌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GS건설 날랐어요 어저께 여기 샀습니다 5만천원에서 5만4천6백원이면 얼마입니까 3천 3천정도 올랐죠 이야 대략 5%정도 올랐어요 5% 이상 사자마자 5% 올랐어요 잡주 안 건드려도 잘만 포인트 잡으면 시장판단 잘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GS건설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현대건설 양호 현대건설 양호 자 GS건설을 여기서 4분의 1 던져서 4분의 1 닥터K는 이런거 쳐지는거 보고 안있어요 4분의 1 던지고 여기 깨지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거 그러니까 또 4분의 1 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라타네요 자 위로 쫙 올라가면 잘 못 덤벼요 신곡같군 아닙니까 잠깐 흔들려도 추포가 들어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흔들 한번 하면서 털어내고 더이상 못 쫓아오게 겁주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들고 가야되요 자 외국계 매수 많이 들고 있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위 점하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계속 작성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데 뭐냐 GS건설이 여기를 좀 깨면 또 4분의 1 던질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이전에는 호텔실라를 여기서 끊어먹고 4%입니다 이것도 그죠? 근데 뭐 여기 위에서 잡았다면 한 3%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어먹어요 이런거 빠진거 안 지켜보고 있는다니깐요 그리고 여기 다시 들어가 지금 추가 매수 했습니다 그러면 누적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반동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고 이번에는 GS건설을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시나리오가 호텔실라 아니 아니 호텔실라를 추가했으니까 현대건설로 언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안 빌리네요 왜?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 수납매 가능합니다 뭐? GS건설이 많이 올라가면 부담되니까 거기에서 차익시려를 만약에 나온다면 어 현대건설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니면 신규매수가 GS건설을 조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부담되면 현대건설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종 내 수납매입니다 퍼펙트에요 퍼펙트 자 그와 반면에 셀트리온 팔아라 그랬어 분명히 여기 여기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안 빠지네요 안 빠집니까 용순아 용순아 안 빠지니? 계속 들고 있니? 계속 들고 있어 눈탱이 더 맞아 봐 제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위에서 하는 이야기지 태클 걸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팔았으면 적당히 팔아 나가고 여기까지 기다린댔어 우리는 적당히 밀고 나면 양복을 쓸 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눈탱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다 통했네요 그렇게 하지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알아서 들어 가십시오 셀틴은 헬스케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 빠졌고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쳐지는 가능성 높다 그랬습니다 쳐졌어요 밑으로 쳐지면 8만 7천까지 쳐질 수 있고 더 안 좋게 밑으로 쳐지면 상당히 문제 생겨요 셀틴은 제약도 별로라 했습니다 20일 안껴야 된다 했고 위에 장선 돌파해야 된다 했는데 못 넘어가고 밑에 비시비시라니까 밑으로 쳐지지 않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죄송합니다 닥터케어가 가수 출신인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빌빌거립니까? 현대차가 걱정을 아예 안하고 있어요 현대차 살짝 더 넣어라 그랬습니다 조금 팔아먹었던 것들 자 포트폴리오 여기 위에 잘하면 전부 풀어서 되겠어요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여러분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트폴리오가 아침에 좋길래 시장 살짝 돌려봤는데 마이너스더라구요 잘난척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 이랬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아침에 저는 여기 집중한다고 뭐 이걸 안 봤어 근데 괜찮네 괜찮네 하고 뚝 보니까 여기 바람글로 푹 떨어져 있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0.28입니다 안 빠져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거 LS산전 손절했으니까 이제 제외합니다 쪽팔리기에 빠졌다고 그냥 슬쩍 안 넘어갑니다 한 2% 빠졌을 겁니다 나머지 GS건설해서 6% 먹고 뭐 현대건설 호텔신라 먹고 있으면 됐죠 다 맞으면 제가 신이죠 손절 깔끔하게 했어요 지지부지 나면 안 들고 갑니다 자 이거는 그럼 셀트리온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까 셀트리온 일단 지켜보죠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맞다 생각하면 30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됩니까 얼마 빠졌어요 9000도 빠졌 3%도 빠졌어요 30만원부터 여러분 제 말을 저의 중심 어린 말을 들어주십시오 맞다 싶으면 31만원대 넘어갑니까 저항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30만 3000원 깨지는 순간 진짜 마지노선 위에 헤딩하고 자꾸 밀리면 던져야 돼요 주가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틀렸습니다 안 틀렸을걸요 주식 좀 하는 사람 치고 여기 30만원 깨지면 돌고 있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식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욕좀 섞어서 뭐라고 이야기 해야되는데 그건 말 못하겠어요 왜 답두리 맞냐 말이죠 GS건설 량호 할 것 같아 못 쫓아오게 만들어 놓고 위로 더 뛰웁니다 잘하면 내일 내일 붕 뛰우면 베리굿입니다 못 쫓아와요 웬만해가지고 4% 올라왔는데 어떻게 쫓아옵니까 근데 신곡가 신곡가 뿐이거든요 앞에 이 저항을 한 10일 정도에 10그레일 이상의 저항을 완방에 띄워버렸습니다 베리굿 장대양봉 어저께 들어가자 했습니다 20일 지지권에서 틀렸습니까 우상량 했죠 스무스하게 조정 받았죠 세게 올랐는데 양봉 지지 받습니다 수급 볼까요 수급 수급 외국인 많이 사요 오늘도 사네요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사면 숟가락 꼽는다고요 베리굿 자 다른사람 같으면 GS건설 한 4% 그러니까 전기까지 치면 5.5% 이상 먹었으니까 거의 6% 먹었어요 GS건설 살짝 던지고 LS3점 빠지고 있는거 이거 추가 매수해야지 NO 반대입니다 이거 던져 버립니다 그냥 여기까지 지켜봐도 되긴하나 희말이 없어요 스트레이트로 밀려요 이거 던지고 반대로 현대건설 현대차 사놓습니다 그게 더 잘하는걸까요 아니면 빠진 먹은거 끊어내고 들어갈거 끊어내고 빠지는거 물타는게 잘할까요 시장 별로에요 시장 별론데 다 죽는거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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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코스닥에 포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방송 들었던 사람들 들었다 1번 눌러보십시오 바이오가 코스닥에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빠지면 바이오 박살난다 했습니다 들었다 1번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도 뭐 심한정도는 아니지만 3만원 토해내는 겁니다 55만원 54만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추가로 더 먹고 나왔어요 물론 선수만 그랬지만 그러고 뭐 살았니까 이제 끝 다 팔아라 그랬습니다 다 피해나가는거에요 하락은 피해나가고 챙기는건 끝까지 챙겨먹고 베리굿이지 뭐 유독 유독 센데 두개 들어가있어 평소에는 포트폴리오에 두개 잘 안들어가더니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사 두개다 풀었어 해필 삼성바이오로직스 뭘 빵때리라 그래 뭘 빵때리는거 20% 야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별 순환매 이런걸 잘 알면 가능한겁니다 뭐 바이오주 연락이 갔어요 삼성바이오 못갔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날려버립니다 자 현대건설 비교적 GS건설보다 못갔죠 그래서 GS건설 만약에 밑에 약간 처지면 안 쳐다보고 있고 그거 딱 팔아먹고 교체매매 현대건설 들어간다구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내수주 괜찮잖아요 호텔신라 그냥 박아넣는 겁니다 물론 팀원이 물어봐서 그렇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시포트로 합니다 이제 현대건설 안죽겠네 GS건설 죽을 것 같아요 안죽어요 메롱하고 더 띄웁니다 메롱하고 갭상승하던지 더 띄운다고요 못따라와요 못따라옵니다 못따라가요 미리 안사놨으면 죽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GS건설이 훨씬 좋다고 기다렸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갈만한 자리에 넣으니까 사면 잘 가는거에요 갈만한 자리 갈만한 자리 갈만한 자리 아닙니까 쎄게 오르고 적당히 눌렸네 20일 딱 지지되네 사버리는 겁니다 수급도 있고 현대차는 빠집니까 손실이 거의 없을걸요 조금이라도 뿌렀으면 뿌렀습니다 현대차는요 포트에 넣고 쭉 갖고 간다 그랬어요 그쵸 포트폴리오 내에 분배도 굿입니다 바이오주 들어올땐 바이오주 들어가 신나게 먹고 바이오주 빠질때되면 바이오주 빠지고 건설주에 다시 들어가고 내수주 돌았으니까 내수주에 들어가서 사자마자 또 먹고 약간 지금 1500원 정도 밀렸는데 위에서 끊어먹었으니까 상관없어요 몰빵 안 때렸죠 분명히 몰빵 때리를 안그랬습니다 다섯번 이상 나눠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세율 계신가 모르겠는데 자 이론은 다 알겠는데 실제 손이 안나갑니다 자 신고가권으로 더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 팔랑 그랬습니다 여기 깨지면 4분의 1 더 던지를 했지 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마지막에 날렸어요 여기까지만 지지되면 상관없다고 왜 안 죽으니까 이해됩니까 왜 갑자기 말 바꿨느냐 여기 깨지면 던지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지키면 된다고 다시 날렸죠 왜 20일 올라타가지고 20일 올라타가지고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폭을 트레일링 스탑을 더 느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더 안 빠질 것 같으니까 4분의 1만 던지고 나머지 홀딩 하겠다고요 4분의 3 신곡가 치고 가면 난리나요 난리납니다 못 쫓아오기 때문에 난리나요 개인이 못 쫓아와 잘 땡겨버립니다 한 타이밍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타이밍 이렇게 랠리 타이밍 한번 들어왔다고요 여기서 이만큼 랠리 했죠 조정 받았죠 다시 가면 며칠 갔습니까 한 둘 셋 한 둘 셋 넷 다 4 5일 갔죠 2 3일 더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여기 돌파하면 6만 8천 이상 돌파하면 이것도 7만 대 갈 수 있어요 홀딩 던질 필요 없습니다 세율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경험이 야 셀트리온 안 좋아요 좀처럼 못 돌아서요 29만원 깨지면 난리납니다 28만원 까지도 열려 있어요 음봉이 커요 음봉이 커요 안 좋아요 아래 꼴이 달아 올려야 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보기 여기 여기 저점 깨죠 여기 지금 저항이거든요 저항 돌파 강하게 해야 돼요 못하면 돌파 강하게 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못하고 여기 밑에 깨잖아요 콜납니다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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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마자 6% 가까이 날랐어요 사자말자 어저께 사고 사자말자 6% 날랐어요 퓨 퓨 퓨 퓨 퓨 왜 사자말자 자꾸 나르지 퓨 퓨 퓨 왜 자꾸 나르죠 퓨 퓨 퓨 퓨 왜 퓨 퓨 퓨 퓨 퓨 자꾸 들어가니까 갈만한 자리에 이평선도 다 깔아놓고 장 없을 때 뛰어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에 가니까 자꾸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장이 엉망이에요. 엉망. 안 깨져요. 그런데 잘 여기서 갈만한 자리에 사사사사 들어가니까 가잖아요. 밑으로 꼬꼬라지 있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고. 요. 이런 거. 밑으로 꼬꼬라지 있는 거 하지 마라고요. 못 갑니다. 이거 좀 가긴 갔는데 이렇게 꼬꼬라지 있는 거 대수인데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봤자 위에 가가 또 튕겨 내려와요. 그죠? 야. IT가 맛이 사이 갈랍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이러면서 못 가요. 그죠? 죽입니다. 잘 잡았어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음봉의 기운이 너무 세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대로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적당. 알아서 해야 돼요. SDI도 위에서 떨어지고 IT 전기전자가 별로예요. 삼성 SDI가 최고 나오니까 23만 4천 건 정도 오면 몰라. 그래도 빠지고 나면 리바운드 정도 뿐이지. 별로입니다. 지금 IT가 별로예요. 전기전자가. 하이닉스도 비실비실하고 있지. 삼성전자도 겨우 붙들어 놨는데 알아서 적당히 깨진다 싶으면 적당히 틀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나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지하는 것 같아서 양호화되는데 그 다음에 채팅 날렸어요. 채팅 날렸고 본인이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깨지면 분명히 던지라고 48만 원대 깨진 분명히 던지라고 했는데 안 던졌으면 2만 원, 1만 5천 원 더 빠졌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컨트롤 못해요. 본인이 전략을 들였으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시장은 빠지는데 걱정이 별로 안되네요. 왜? 종목들이 양호하니까 우상량이 전부다. 보이십니까? 우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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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 샀는거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조금 빠져서 조금 천원 그죠? 에러스 산전은 손절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더 안들어가고 지저분하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두분 이야 간솔 좋아해 노래 GS간솔 출매했다. 불타기거든요. 여기 지금 추매인 사람이 몇번 있긴 있는데 그죠? 추매를 잘할 줄 알면 좋아요. 물타기 말고 추매를 하면 단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못하는데 잘 그거를 잘해내면 훨씬 좋습니다. GS간솔 종과에서 산다구요? 노우 지금 추가 못해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미리 산 사람만의 특혜입니다. 삼성전자 4만6천원에 들어갔다 빠질 것 같아 해서 4만6천 4백원에 다 던졌다. 죽이니 진짜 한미약품 뭡니까 이거 러시아에 있는 우리 안나가 들고 있는데 이걸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인터넷 상황도 열악하고 이렇다는데 이걸 잘해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뭐나 타행해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돈까지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제발 도와달라 한겁니다. 아실분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삐리비리하니까 뭐 그냥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잘하셔 그러니까 여기 올라타는 거 보고 자꾸 여기서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잘하세요 잘해 우리 포트폴리오 전부다 프로스택 일부 직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해서 산 사람 말고 삼성전자 있는 분들 적당히 알아서 끊으세요.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알아서 안 빠지면 홀딩 가능하고 빠지면 안 빠지면 몰라도 빠지면 던져야 돼요. 던져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침에 잠깐 들어가라는 거 밖에 없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알아서 잘하셔야 돼요. 야 그날 바이오 작살난다. 바이오 작살난다. 바이오 빠질 거란 이야기 제가 했어요. 분명히 주말에 안 좋다. 조심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침에 잽싸게 던져야 돼요. 아침에 셀티넘 헬스케어 이런 거 여기 딱 깨질 때 9만 천원 깨질 때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2%도 빠졌어. 2%가 우섭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밑으로 더 쳐질 수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셀티넘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셀티넘 그나마 나는데 이것도 여기 저점 딱 깬다. 밑으로 더 쳐져요. 뭐처럼? 잘 보세요. 뭐처럼? 이렇게 갔죠? 밑으로 쳐지는 거 뭐처럼? LS산전처럼 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멈출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밑으로 빠졌어요. 더 홀딩할 만도 하긴 하지만 그냥 끊었어요. 끊고 더 잘 가는 놈이 탔어요. 더 잘 가는 현대차나 그 다음에 호텔실라나 이런 데 올라 탔어요. 어떤 게 더 나은지 한 번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크... 바이오 바이오 박살난다. 박살난다. 아유... 괜찮아 보인다. 스튜디오 주래곤 이런 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우야님 스튜디오 주래곤 좀 했냐? 이맛집이잖아. 아침에 뿅! 할 수 있었는데? 워낙 딴 거 많이 들어가 신라... 뭡니까? 신세계에 들어간 거 같았는데 야... 잘 먹고 나왔더라고 야... 그치? 야... 죽이네. 그러나 가다가 윗골이 탄다? 내 말이 크게 틀린 거 아닌 거지. 니도 크게 안 틀렸고 올라탄 거 보고 올라탄 거 보고 들어갔으면 뭐 잘한 거고 빠지면 끊어먹고 나왔으니까 잘한 거고 밑으로 쳐지면 내 말도 안 틀리는 거고 고점 돼서 부담스러워하는 자리니까 흠... 하아... 하아... 흠... 이거... 2차전지 배터리 쪽 이쪽이 좀 별로인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SDI도 뭐 꼭 굳이 그거 넣어야 될 이유는 없긴 하지만 거기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사막 콘덴서가 작살나잖아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안 좋다고 뺐어요. 여기 있는 것도 작살나잖아요. 그죠? 이... 지금 세타가 조금 뭐가 있는가 봅니다. 여기도 쳐지고 굴이 잘 가던 게 1집 뭐 터리로서도 뭐 그만 그만 하다 했어요. 죽이니까 하란 말 안 했습니다. 지저분하다 그랬어요. 엘지화학은 잘 퍼티고 있네요. 자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아요. 이거 해외시장은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좋을텐데 앱으로 볼게요. 앱으로 앱으로 나와요. 자 지금 해외시장 미국 선물은 아까 플러스로 봤는데 잠깐 체크해보죠. 플러스에요. 플러스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62 나스닥 선물 플러스 0.66 하하 참 그런데 우리 마이너스 기고 있어요. 참 이야기 힘들죠? 와 올라타는 게 이래 조져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케인이 선물 사거든 안줍니다. 절대 안줘요. 한 번 더 출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다 아침에 콜옥션까지 샀거든요. 상방으로 손들었네 손드니까 찔끔 들어올리다가 또 밀립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다 연관되어 있다고 왜 미국이 올랐잖아 전일 미국이 많이는 아니라도 올랐어요. 조금 그러니까 상방향을 쫓아오는 애들이 있다고요. 적당히 쫓아와야 되는데 많이 쫓아오니까 때리 패는 겁니다. 손 안 들잖아요. 밑에 한 번 출렁합니다. 한 번 조져요. 양봉 서는 척하다 한 번 조져버리면 우두둑 다 나오고 손바퀸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시장 본다 했으니까 아시아권 아시아권 좋아요. 니케이 브러스 0.40 상승 상해 브러스 1.06 상승 각권 중국 안 하나? 잠깐만요. 중국 안 한다는 이야기 옆에 있네요. 중국은 일주일 동안 휘장이랍니다. 음 그런 것 같네. 그죠? 죄송합니다. 휘장이면 휘장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그냥 그대로 표시 딱 돼있으면 그냥 제로로 딱 만들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세밀한 게 세심한 게 좀 부족해요. 아쉬워요. 자 각권 올라가고 있습니다. 0.44 4.4% 상승 대만을 합니다. 움직이는 거 확인했어요. 음 자 오늘 시간 좀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보니 말도 없이 어디 가셨어요? 손편지 빨리빨리 많이 쓰시라고 넘버는 없으면 아니면 허락 맞고 나면 다 패놓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100번 이동입니다. 더 패밍 다 패밍 다음 시간에 다 패밍 넘버는 예 다 패밍 다 패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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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아 시장 으 이중 바닥 만들면서 안심시키죠 일단 밑으로 쳐질지도 몰라요 개인들이 선물 안 던져요 지금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브라질에 있는 제니 제니퍼 삼성 바이오로직스 슈커먹었잖아요 돈 있죠 채팅에 한번 남겨보자 으 제니 나으라 오바 으 음 음 음 으 제니퍼 삼성 바이오로직스 슈커먹었잖아요 현금 들고 있는거 널리지 마세요 현대차 현대차 쪽을 추가하고 아까 호텔실라 산다고 했던거 같은데 조금 추가하고 으 현대건설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조금 해버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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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브라질은 24시간 깎으려고 하거든요 밤이예요 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밤 각볼도 맞다고 그랬죠 낮에도 생활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인터넷이 잘 안되고 호주에 계신 분은 듣고는 계신가 모르겠 고 다른분들 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 겠습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10만 8천원 건데 30분 봉 여기만 깬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정도 한번 먹고 끊어냈습니다 한번 먹고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는 거에요 근데 지금 내수주가 막 끔틀 끔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더 양봉 박아주면 아프지 않습니다 좀 쳐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양호에요 양호 플러스 아닙니까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에요 LG생활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침에 할 수 있었는데 그죠 신세계 가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업종 대표주들을 이렇게 딱 모아놔니까 한 번에 눈에 보입니다 오늘 초강세가 조선주고 그다음에 건설주 좀 강세고요 그다음에 내수주가 강해요 내수주 약세는 단년바이오주 약세고 그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사막컨덴서 Ls산전 이런 것들이 조금 약세고 정권주 약세고 오늘 U플러스오 박살나네요 사지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고점대라서 그죠? KT네 그만 그만 SK텔레콤 통신주 조종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거든 이런 데서 쫓아갈 수 있다 이야기했고 여기서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아쉬워만 했습니다 야 조선주 죽이네 현대미포 이런 거 여기 살줄 알아야 돼요 야 가지 않습니까 안타깝다 진짜 이걸 넣어야 되는데 11만 천원 정도 오면 제 지인한테 아무 빚없어요 이제 11만 천원 정도 오면 그 분이 포기했어요 아 주식 보니까 눈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냥 도로 갈란다 알겠다구 저는 열심히 하실라다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속이 울렁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매가 쉬운 것 같죠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기준이 서고 그 기준대로 해낼 때만이 불어서나는 거지 알고 있어도 손에 손에서 안 움직이면 지시를 안 내리면 머리에서 생각한 거를 손가락으로 지시를 안 내리면 몬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시장 좋을 때나 조금 먹여 주지 시장 나쁠 때 착살나는 겁니다 선물 손박김 살짝 나오고 살짝 손박김이라 하기에 좀 그렇지만 매도 때린 거 좀 줄이고 있습니다 몇 개약입니까 이거 6,000개약 6,000개약 가까이 때리던 거 1,200개약 정도 배수하면서 조금 반등 시도 노곤 했습니다 빨리 급격하게 급격하게 개인하고 외국인 선물이 크로스되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 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 아지 뭐야 코스닥은 더 안 좋은 모양입니다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함은 없이 스트레이트로 어떻게 실라 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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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합니다 지금 테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종 별로 어디가 강세를 띄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내수주가 지금 LG생활군가 이거 개인이 못 따라오니까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저께 이게 더 잘 간다고 가잖아요 그쵸 아침에 딱 들어갈 수 있었어 분명히 그리고 제가 못 봐서 그리고 딴거에 집중한다 못해서 못한다 여러분들이 돌리면서 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건설주예요 나머지는 비실비실이에요 특히 통신주하고 바이오 개패듯이 패고 있네요 그쵸 차동차 딴건 비실비실한데 현대차만 버티고 있네 버틸만한 자리거든요 안 던져요 이런건 잘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기관 해국이니 이거 던질 것 같아요 던질 것 같아 2번 아니 홀딩하면서 더 모아갈 것 같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현대차 본인이 폰드매니저다 야 현대차 다 던져 할 것 같습니까 그럼 2번 아니야 소소소 모아가면 되겠네 1번 요것만 풀어서 들었으면 전부 다 풀었어요 전부 다 누적은 말할 것도 없고 걱정 1도 안됩니다 제대로 잡았어 또 현대건설 분명히 여기서 잡았어 그쵸 마이너스 거의 없을 겁니다 지지부진했어 그치 이게 더 좋다 그래서 한번에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습니까 더 좋다는건 가고 던져야 된다는건 빠지고 안좋다는건 밑으로 더 빠지고 비리비리 안좋다는건 더 빠지고 그쵸 먹을만큼 먹고 던져야 된다는건 밑으로 빠지고 사놓으면 나르고 괜찮네 하면 나르고 괜찮을겁니다 나르고 자 외국인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거중에 외국인 매수세 거의 다 들어왔어요 지금 현대차도 들어왔고 현대건설 들어왔고 GS건설 매우 차등있게 들어왔고 호텔신라가 약간 안들어왔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위에 하나있고 밑에 다 받쳐놨어 밑으로 푹 깬다 잘 없을겁니다 돌려냈어요 어려운걸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장대양봉도 막 섭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면 더 좋은데 자 위에 이평선 하나 이때 써요 적당하니 오일선 맞게 문제없습니다 오려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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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직장인들은 분봉매매를 하기가 힘들어요 30분봉매매를 하시라니깐요 잠깐만요 오려아염부터 보고 와 이건 뭡니까 밑으로 아래콜이 열라이 다르다고 올리네 참 이거 위로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걸 힌트 찾는겁니다 여기서 양봉에서 여기까지 양오고 밑으로 밀기는데 잽싸이 들어 올리죠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쫓아가지 마세요 먹을거 당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보인다 자 30분봉 매매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30분봉에서 올라타면 사고 주식상초 탈출 팁 2 30분봉을 열어놓고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국가정보요원도 아니고 그죠 아주 중요한 임무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못 보고 매복해야 되는 상황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부터 그럼 한번 해볼께요 알아가던 추세 돌려냈어요 자 20일 올라탔습니다 샀어요 여기 그죠 던져요 갭으로 깨졌기 때문에 먹은거 별로 없다 칩시다 다시 올라탔어요 던져요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삘삘이 올라왔는데 탔다 칩시다 무조건 타야되니까 빠졌으니까 던졌어요 별로 손실 없어요 올라탔어요 샀어요 여기서 던집니다 또 먹었어요 올라탔어요 샀어요 깨졌어요 던졌어요 다시 올라탔어요 사 깨질때까지 이런식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니깐요 말로 하는거 아닙니다 30분 봉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 대신 우상냥 밑으로 꼬라박는거 말고 우상냥하는걸로 우상냥하는걸로 제가 여기부터 할수 했었지만 여기부터 일부러 했어요 그죠 여기부터 하면 더 완벽하지 올라탔으니까 하고 토요냈지만 먹었고 다시 올라탔고 끊겼으니까 던져도 조금 손실이고 올라타니까 사고 여기입니까 던졌다 치고 다시 올라타니까 다시 사고 던지고 사고 던지고 깨지는건 조금 먹는건 많이 먹어요 참고해 보십시오 강의에 다 있습니다 자 중요 라인 여기가 중요해요 쌍바닥 찍은 여기 라인 이거 안깨져야되요 깨지면 밑으로 쳐집니다 코스닥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너무 세게 스트리트를 늘렸어요 별로입니다 별로 이틀 연속 기간회복이 쌍그림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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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4분의 3 들고 있는 겁니다. 선수급은 4분의 1 던지면 여기 다시 따라갈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안합니다. 자 여기를 빨리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 코스피 위로 강하게 돌파하고 눈에먹주고 지켜내고 올라가야 돼요. 자 호떼신라 자 여기 돌파해내면 11만 1000원까지 강하게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늘려주고 다 깔아 놓고 돌려내면 양호입니다. 자 호떼신라 자 셀트리온 필요한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전 매도자리에요. 매도자리 정확하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다고 자 호떼신라 옥. 옥. 오기누님 계시면 1번 아 미치겠다 그냥 오기 해야 되는데 아 차마 못하겠네 GS가 없어 샀나 몰라 아 잠깐 봐야될겠다 샀어야되는데 오기누님 빨리 좀 나와주세요 딴일 하십니까 샀어 볼게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GS가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샀어 볼게요 샀어 볼게요 샀어 볼게요 샀어 볼게요 샀어 볼게요 샀어 볼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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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혜서장서 곶과 뚫으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자꾸 잠이 무지하게 없네요 아 진짜 잠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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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기 아 돌파시도 나오고 있어요 고스피 돌파시도 나오고있고 음 음 자 개인 약한 쭈리고 왜 거기에 서부 apple sommes 야간 nın 아멘 під배 땅 실라잼 вкрат지 아.. 미쳤나 신나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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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미쳤내로 끝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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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파인 했고 이격 컸고 들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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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은 아.. 지형 빨리 남겨보세요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궁금하다든지 4,434원 너무 꼭대기 올라 탔잖아요 4,434원 옛날부터 갖고 있던거에요 아니면 오늘 산거에요 자 여기 4,420원 안깨야 됩니다 안깨면 위로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상단 뚫고 올라가는지 오늘 샀다구요 오늘 산거 잘한거 아닌데 볼링저밴드도 위에 있고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도 있는데 좀 부담되는 자리인데요 4,434원 이랬잖아요 여기 여기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4,400원대와 4,380원대 안깨야 됩니다 더 올라가면 여기 4,550원대 갈 수 있겠으나 위에 볼링저밴드가 맞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너무 고점에서 일단 올라탄거 같아요 탈나면 여기 정도는 몰라도 4,250원 적당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올라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추가하고 싶은사람 추가하세요 아까 여기 인근에서 추가 가능하다고 미리 표현하셨습니다 시장이 올라타고 있어요 시장이 그리고 선물 약간 줄여냈어요 여기 올라탔으니까 현대건설 좀 더 추가하고 싶은사람 좀 더 추가하세요 시장 올라타고 있어요 시장 올라타고 있어요 아멘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 양호해요 별로 문제 없어요 호텔 신랑은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거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손실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10만 7천원만 안깨면 별 문제없는 상황이고 GS건설은 여기 5만4천원 깨고나면 여기 5만4천 400원 500원 사이 여기 사이만 안깨면 별 문제없습니다 위로 더 돌파하면 더 갈 수 있으니까 다 던지지 말구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4분의 3 들고 있을테니까 또 4분의 1 정도 던지고 더 쳐진다 싶으면 조금 더 던지고 이런식으로 절대 다 던지지 마세요 아마 밑으로 안깨기 쉽습니다 이거 그리고 현대건설은 쭉 들고 가는거니까 추가 매수할만한 자리이고 시장 돌아섰으니까 적당히 돈 있는 분은 조금 더 추가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정권입니다 조정권인데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버텨낸 정도가 아니라 포러스 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장마치고 찾아뵐께요 여러분들 방송시간 참고하시구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아직까지 구독 안하시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면 옆에 종 딸랑딸랑한 모양 체크해 놓으시면 신시간 알림 받을 수 있구요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잉 순환매라든지 매수 매도포인트 아주 퍼펙트하다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싶다면 참고하시구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쪽으로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듣자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광고 스킵하시면 저에게 아무런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닌은딱 암딱두케이아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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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